이번에는 노래가락 중에 청살리 벽개수야 수의감을 자랑마라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명월이 망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하리 네 이렇게 했어요 네 요것도 이제 청살리 이렇게 삼박으로 시작해요 제가 먼저 한번 불러볼게요 청살리 벽개수야 수의감물 자랑마라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명월이 망공산하니 수여간들 어떠하리 이렇게 쉬어간들 이렇게 쓸 때는 우리의 쉬어간들 이렇게 쓰지만 이제 옛날에는 말할 때 이제 그 쉬어 쉬어가 이렇게 안하고 노래할 때는 수여 이렇게 해요 이것도 한 소절씩 끊어서 할게요 청살리 여기까지 삼박 벽개수야 삼박팔박 시작 청살리 벽개수야 청살리 벽개수야 시작 청살리 벽개수야 청살리 벽개수야 청살리 벽개수야 Odyssey »»profit пойдет «Α설기 벽개수 lang – 이제広 lég호öll and then Yes, right follow in 남자» 청살리 벽개수야 Please don't forget that 1912年 시김새로 박자를 채워주는 거예요 수 2에서 시김새가 들어가서 수 2감물 거기까지 시작 수 2감물 그렇죠 한 번 더 시작 수 2감물 사랑 마라 시작 사랑 마라 그렇죠 일도 창해하면 일도 삼박이죠 일도 창해하면 시작 일도 창해하면 그렇죠 일도 창해하면 시작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오기 어려워라 그렇죠 명월이 오박 시작 명월이 만공산하니 발박 시작 만공산하니 만공산하니 수여간들 어떠하리 시작 수여간들 어떠하리 시작 수여간들 어떠하리 시작 수여간들 시작 수여간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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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여간들 성산이 병ρέ 수여개 수여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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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일도 창해 창회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시작 귓도 창회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명월이 만공산하니 수여간들 어떠하리 명월이 만공산하니 수여간들 어떠하리 그렇죠 그럼 연결해서 해볼까요 청살리 시작 청살리 벽개수야 수이감을 자랑마라 귓도 창회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명월이 만공산하니 수여간들 어떠하리 네 잘하셨어요 다시 한 번만 같이 해볼게요 시작 청살리 벽개수야 수이감을 자랑마라 일도 창회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명월이 만공산하니 수여간들 어떠하리 잘하셨어요 노래가락 청살리 벽개수야 수이감을 자랑마라 오늘 잘하시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net 그러면 네랧 누구 네 에 thee 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